저희 랍퍼엠이 항상 열심히 하면서 노래도 열심히 하고 재밌게 여러분들도 웃겨드리고 즐겁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작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팀으로 항상 진정성 있게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특히나 더 마음이 약간 무거우면서 감동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요. 와주신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랍퍼엠 심포니라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스톰프 스태프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